오늘 추리곡기 15장 오늘 추리곡기 15장에 있는 이 마라에서 일어난 말씀을 가지고요 모세의 능력있는 기도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참단 은혜를 우리 누렸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력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능력이라는 걸 볼 수 없는 현장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능력이 보이면 우리들이 힘을 얻지만 우리 개인이 능력이 없을 때 힘이 없을 때는 능력이 한없이 없어 보이는 그런 능력을 빼앗는 빼앗기는 현장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엘리아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지만은 능력이 모든 현장들 갈 때마다 능력을 빼앗아가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해야 했었습니다 이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계속 사투를 벌여야 되는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힘은 영적인 힘이기도 하고요 또 이 힘은 정신적인 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참다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지식, 미래를 바라보는 지식, 지혜 그리고 정신적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체력도 뺏어가는 세상입니다 엘리아도 이 체력에 뺏어가는 세상과 싸워야 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경제력도 뺏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만남의 축복도 뺏어가는 세상에서 싸워야 했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있으면서 우리는 능력이 많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어떨 때는 실감이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쳐다보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쳐다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받아서 실제로 능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가 좀 다시 받았으면 합니다 이 능력의 축복을 오늘 받았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마라와 같은 현장들 속에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쓴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현장 속에 있습니다 구원받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축복들을 지금 못 누리는 지금 마라와 비슷한 현장들 속에 모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국기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열장을 건너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기도의 응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주시는 또 한 번의 가는 땅에서 다시 물이 없어서 갈증하는 그런 현장들을 소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무엇인가 우리를 채워줄 것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3일 동안 물을 찾았으나 그 찾은 물은 쓴물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구하였지만은 우리에게는 쓴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쓴물을 마십니다 영적인 쓴물을 마십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음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다가 다른 영적인 쓰디쓴 다른 영적인 해답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내게 맞는 것을 찾다가 많은 영적인 쓴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정신적인 쓴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는 분들이 현장에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고민하는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불안한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불안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듭니다 가족들이 같이 모이다 보니까 또 가족 간에 생기는 없었던 갈등도 많이 생깁니다 정신적인 쓴물들이 계속 있습니다 육체적인 쓴물들이 계속 생깁니다 이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도 이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도 위협들이 항상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몸들도 계속 아파갑니다 어떤 분들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때문에 위협들 속에서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쓴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쓴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런 쓴물 마시는 이 현장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와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여러분에게 예수 글소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신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지금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가셔야 될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발견하고자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능력 있는 기도를 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물을 마시게 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쓴물이 있는 이 현장에 지금 쓴물을 마셔서 사람들이 갈증을 겨우 정말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결국 계속 쓴듯이 맛을 보는 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오늘 우리가 좀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모든 성경의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은 무엇인가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잘 살기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다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진정한 신분을 누리기 위한 그 신분입니다 그 신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복음 운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누리고자 하는 참다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이 주신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해 행복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주시는 참 선지자와 누리는 행복을 체험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힘을 누리는 제사장의 기도가 있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힘을 주시고 회복하시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지금 인도하시고 그리고 갈 길로 지금 데려가십니다 모든 허감의 권사는 완전히 꺾으시고 저주의 흐름은 완전히 꺾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참다운 언약입니다 이 언약 가지고 오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누릴 참다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내일 누려야 될 내일의 현장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내일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지난 후에 3개월 이후에 그 다음 1년 이후에 그 다음 미래에 있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일도 누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누릴 예수 그리스도 이번 한 주간 끝에 누릴 예수 그리스도 이번 1년 후에 누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정말 누릴 것을 생각하고 오늘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입니다 절대 언약입니다 이것을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모세가 기도로서 누렸었습니다 이 절대 언약이 있으면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는 것을 홍해를 건너고 나누니 알았습니다 어떤 일에서도 마귀의 손에서 그냥 물질 세상의 손에서 성공해야 되는 그런 삶들 속에서 그냥 묶여서 종처럼 살아야 되는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시고 바닷물도 가르시고 애굽에 따라오는 모든 군사들도 완전히 물에 수장시키시고 자기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절대 언약을 알았죠 과거의 이야기였습니다 과거의 문제래서 완전히 단절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나 여러분의 과거의 일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것이 삶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글소의 언약을 다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글소께서는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선지자이시고 여러분의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일에서 여러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예수 글소께서 모든 운명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보구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물질로 묶여 있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홍에서 오늘 건너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난 땅이 그때는 대강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희미해졌지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그것도 절대 언약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희미하게 잊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그 땅으로 가려면 이 광야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그 땅에 가려면 이 광야에서 안 아파야 됩니다 그 땅에 가려면 여러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마음, 정신, 경제, 건강해야 됩니다 이 절대 언약이 있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잠깐 잊었습니다 아무래도 3일 동안 물이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래도 패닉 상태였겠지요 그 절대 언약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랐었겠지요 목이 마르면 몸이 위험하면 아무래도 우리 두뇌는, 우리 몸은 그 패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위험에 울부짖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숨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게 바로 엘리아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란 뜻이었습니다 야고버서 5장 17째로 보면요 엘리아는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운명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절대 언약 앞에서 멈춰 서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고요 그때 주시는 힘이 있고 일용할 힘이 있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시 그 다음으로 이끌어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깨닫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에 대한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겠습니다 성정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망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래서 낙심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낙심해도 괜찮습니다 원망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눈을 뜨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바라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물질에 묶여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묶여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거기 묶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운명에 과거에 있는 모든 따라오던 저주에 묶여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일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로를 우리에게 오늘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내일의 방향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 절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 안에서 두 번째 모세처럼요 진정한 기도할 이유를 발견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계신다는 것을 믿음에 확신이 생길 때까지는 모세도 기도응답들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기도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죽을 위기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지만요 죽을 위기에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거기서 모든 애굽의 종대는 그 모든 운명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는 따뜻한 가정의 품을 떠나야 했습니다 살벌한 바로 이집트의 바로의 궁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언약을 배웠지만 애굽의 최고의 공부를 했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분명히 언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지만 그러지만 실패했습니다 미대한 광려로 도망쳐야 했었습니다 40년 동안 끊임없이 응답 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80세가 되도록 기도응답이 있었긴 하지만 진정한 기도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절대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발견하고 난 후부터 다시 모세의 기도는 절대적인 응답의 기도 능력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가 미대한 광려에서 목자가 되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 안 주시는 거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때 지나가는데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계속 불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갔더니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모세가 알았던 모든 이 세상의 80세까지 알고 있던 모든 세상의 현상들은 무엇인가 타면 에너지가 나오면 에너지를 일으키려면 무엇인가 리소스가 그 타고 있는 것들은 사라져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떨기나무 그 나무가 재가 돼야 됩니다 무엇인가 돈을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돈을 쓸리기 위해서는 그 모아놨던 돈들을 소진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을 위해서 있는 힘껏 다하고 난 후에 그걸 위해서 다하고 난 후에는 다시 또 그것이 사라진다는 걸 모세가 알았습니다 이게 인생의 원리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힘이 모든 행복이 모든 능력이 모든 것이 절대로 모자라지 않다는 것을 떨기나무 불꽃에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주시면서 애굽에 흥망성세를 주관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들었다 낫다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 사태처럼요 아무리 발전해도 역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연 만물의 주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은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약이 바로 전도, 선교, 그리고 랩런트를 세우는 것이라는 걸 모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은약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이 은약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였습니다 이 은약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가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였습니다 이 그리스와 함께 모세는 다시 한번 새로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요어께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애국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라의 현장에도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쓴물을 마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쓴물을 마실 때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쓴물을 마시고 있을 때 육체적으로 쓴물을 마시고 있을 때 경제적으로 쓴물을 계속 들이켜야 될 때 그때 모세가 다시 한번 요어께 부르짖습니다 25절에 모세가 요어께 부르짖었더니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응답하십니다 요어께서 모세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한나무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가야 될 방향을 지시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하나님은 바로 참 선지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다음에 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소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주시는 예수 그리소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참 선지자로 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분의 참 선지자뿐만 아니라 참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계획이 참 제사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물이 바뀌었습니다 물을 치료하는 이 땅을 치료하는 모든 질병을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 땅의 질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을 치유하는 참 제사장 되신 이 예수 그리소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분이 참 왕이십니다 이 치료하시고 난 후에 그 땅 속에서 그 땅에서 바로 25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세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법을 주십니다 왜 법을 주십니까? 왜냐하면 내일도 살아야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광년을 지나서 가난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법을 지키면 내가 복을 줄 것이며 내가 내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참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따라오는 모든 거짓말하는 허감의 세력은 완전히 끄그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참 왕 되신 그리소께서 지금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법을 주셨습니다 진정한 그리소의 법을 주셨습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생명 이 안에 살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법을 주셨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인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그리소를 오늘 누리고 내일 또 우리의 현장 속에서 마라의 현장 속에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절대 언약 절대 현장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일에 여러분을 가시는 곳이 바로 절대 현장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곳은 당연한 현장이고 반드시 있어야 될 현장들입니다 기어 현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참 그리소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보고 능력 있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어떤 내일입니까? 여러분의 일주일이 어떤 일주일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시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십니까? 그 현장에서 이 절대의 기도를 하나님의 절대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소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지 않으시면 그 현장은 절대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시면 그 현장은 절대적으로 쓴물을 들이켜야 되는 현장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기도하셔야 여러분께서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물을 마시는 현장이 됩니다 그 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소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마라와 같은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쓴물을 마셔야 되는 이 현장 속에 있는 모든 현장에 있는 전도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에덴의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번 한 주간 그리소께 와서 마시도록 그리소를 곳곳마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니 그리소께서 이번 한 주간 곳곳에 계십니다 이 그리소를 마시고 이 그리소를 기도하는 참다한 축복이 정말 있으셔야겠습니다 아니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정말 추천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통해서 이 놀라운 능력있는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넘치시기를 그리고 이 축복으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그리소를 누리시는 기중한 축복을 그리고 참다한 언약을 발견할 수 있는 기중한 축복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소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것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 대신 그리소를 주인으로 모시고 누리는 절대 언약의 기도를 하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기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쓴물을 들이켜야 되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진정한 기도가 되도록 그 현장이 되도록 주님께서 변화시키는 현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실 걸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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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